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간 좋은 영어학습 아삭경호입니다. 오늘은 2015개정 고등학교 영어 능률 김성곤 8과를 빠르게 정리해 볼 겁니다. 이 강의는요. 이미 공부가 된 학생들을 위해서 복습용으로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속도가 좀 빠릅니다. 만일 이 내용이 어렵다고 느껴지신 분들은 다시 복습을 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바로 편집 없이 그냥 한 큐에 갈 거니까 혹시라도 중간에 제가 삑사리를 내던가 아니면 갑자기 삐뽀삐뽀 이런 소리가 들려도 여러분들 양해해 주세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up to you는 달려있다. 당신에게. 그것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It's up to you. 당신에게 달려있다. 방법. 10대들이 Make Decisions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 또는 어떻게 10대들이 의사결정을 하는가 이래 되고요. 10대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Welcome to 환영합니다. The Dr. Brain Show에 오신 것을 저는 여러분의 진행자 또는 사회자 조셉 이멀슨입니다. Can you think back to? 거슬러서 생각해보다. 이건데 돌이켜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어떤 시기를.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 시간의 개념이니까 when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어떤 시기냐. 한 친구가 여러분을 환하게 만든 그 시기를 돌이켜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let's 동사원형이죠. 원래는 let us 동사원형. 사역 동사 목적은 동사원형이지만 그냥 let's 동사원형. 뭐 뭐 해봅시다. 이렇게 되죠. let's imagine. 상상해봅시다. 대절 전체를. 여러분이 decide to 부정사. 쓰려고 결심을 했대요. 여러분이 쓰려고 결심을 했어요. 어떤 화가 나는 메시지를. 누구에게? 그 친구에게. 즉 아까 위에서 말한 여러분을 화나게 만든 그 친구에게 분노에 찬 화가 난 메시지를 쓰려고 결심을 했다라고 상상을 해볼까요? 여러분은 말하게 됩니다. 몇몇 거친 것들을. 약간의 거친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이 평상시에는 말하지 않았을 것 같은 가혹한 것들을. 몇가지 가혹한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so that 정리하셔야 돼요. 너무 머무에서. 여러분은 너무 화가 나서. 여러분은 신경쓰지 않습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머물때. be about to 동사원형은 막 머물려고 하다. 이런 뜻이죠. send 버튼을 push 누르려고. 여러분이 막 누르려고 할 때. send 버튼을 누르려고 할 때. 여러분은 생각하게 됩니다. 뭐뭐 인지 아닌지. 그것이 좋은 생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그것을 알기도 전에. 아 이게 좋은 생각이지? 생각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걸. 그걸 알기도 전에 여러분이 이미 눌러버렸어요. 보내버렸어요. 그 메시지를 어쨌든. 10대들이 be likely. 투부정사는 머무 할 것 같다.인데 more이 나오니까 더 머무 할 것 같다. 비교급이 나왔으니까 10하고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10대들은 더 머무 할 것 같습니다. 만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의사결정을 만들 것 같습니다. 성인들보다. 됐나요? 10대들은 성인들보다 이러한 종류의 의사결정을 더 할 것 같습니다. 되죠? with the help 그러니까 도움과 함께 우리의 초대 손님의 도움으로 도움과 함께 우리는 배워볼 겁니다. 왜 10대들이 tend to 동사원형. 머무 하는 경향이 있는지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지 머무 하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인데 think through를 충분히 고려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충분히 생각하기도 전에 왜 10대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겁니다. 누구와 함께? 우리의 초대 손님의 도움과 함께. 자, 이제 이거죠? 여기에 우리의 초대 손님이 있어요. 오늘 밤을 위한 우리의 초대 손님. 닥터 제니 클락슨이에요. 됐나요? 오늘 밤 우리의 초대 손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바로 닥터 제니 클락슨이에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합류해 주셔서. 박사님. 이거죠? 우리에게 합류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박사님. 여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겠죠? 감사합니다. 저를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웃기죠?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 돼요. 조셉. 사회자 양반. 저를, 박사님 이런 말씀 하시죠? 저를 가져주셔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죠? 이걸 인바이팅이라고 써도 되겠죠? 땡큐, 감사합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셉. 사회자가 이러겠죠? 닥터 클락슨. 클락슨 박사님, could you first tell? 먼저 말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뭐뭐에 관하여. 어떻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지, 이 전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이죠. 이 seems like는 뭐뭐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make decisions,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거의 즉시. 하지만 우리의 뇌는 실제로 겪어야만 합니다. 거쳐야만 합니다. 몇 가지 단계들을 뭐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정리되죠? 뉴런들이 있어요. 이제 이 뉴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뉴런들은 are special brain cells이래요. 특별한 뇌세포인 이 뉴런이, 메이크업, 구성한대요. 형성한대요. 다른 구조들을, 즉 상이한 구조들을 형성하고 있대요. 우리의 뇌 안에서. 됐죠? 특별한 뇌세포인 이 뉴런이라는 것이 우리의 뇌 안에 상이한, 다른 어떤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들이 보낸대요. 신호를. 서로에게. 그 구조가 평가하는 것을 끝마쳤을 후에, 끝마친 후에, 모든 신호들을 평가하는 것을 끝마친 후에, 이 구조들이 모든 신호들을 평가하는 것을 끝마친 후에, 그것들은, 그 구조들은 보내게 된다는 거죠. 이 반응을, 어떤 반응이냐? 말해줄. 우리의 신체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해주게 될 반응을 보내준다는 것이죠. 됐죠? 그리고 이것들은, 구조를 가리킨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알겠습니다. I see. 이해했어요. 이 과정이 일어날까요? 정확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사람의 뇌 속에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겪습니다. 동일한 의사결정 과정을 겪습니다. 하지만 있죠? 사소한 차이가 있어요. 뭐와 뭐 사이의 10대와 성인들 사이에는 아주 사소한 차이가 있다는 것.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과학자들은 유스트 동사 원형을 뭐하면 하곤 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비동사 쓰면 안 됩니다. 생각하곤 했대요. 대절 전체를. 이 뇌가 여기서 워즈돈이 뭔가를 끝마쳤다라고 능동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피니시라고, 피니시드. 얘가 과거니까 피니시드로 고칠 수 있고요. 피니시드 하면 ing를 목적으로 취하죠. 뇌가 성장하는 것을 끝마쳤다고 생각했대요. 몸 할 때쯤, 여러분이 12살이 되었을 때쯤. 왜냐하면 뇌가 도달하기 때문에 그 뇌의 최대 크기에 도달하기 때문에 약 대략 그 나이에, 그 나이가 12살 정도의 나이. 다시 한 번요. 과학자들은 생각하곤 했습니다. 대절 전체라고. 뇌가 성장하는 것을 끝마쳤다고. 여러분이 12살이 되던 즈음에. 왜냐하면 뇌가 그 뇌의 최대 사이즈에 도달하기 때문이죠. 약 그 나이에, 12살의 나이에. 그러나 연구가 보여줍니다. 대절 전체를.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 부위들, 뇌의 어떤 부분들이 컨티뉴 투브 정사, 컨티뉴 ing, 뜻이 같기 때문에 ing를 써도 돼요. 계속해서 발달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20세 초반까지. 20세 초반까지. 20세 초반까지. 다시 한 번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습니다. 뇌의 어떤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달한대요. 그래서 20대 초반까지. 됐죠? 이 대선 안문장 전체를 가리키겠죠. 20세 초반까지 뇌의 어떤 부분이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 발달해나간다는 것은 의미합니다. 대절 전체를. 10대의 뇌가 여전히 성숙해가고 있는 중이고 are not completely developed. 완전히 발달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0대의 뇌가 여전히 성숙해가고 있고 자라고 있고 are not completely 완전히 발달되지 않았다라는 이 대절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뭐뭐일지도 몰라요.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10대들이 뭐뭐처럼 보이다. 만들다 의사결정. 즉 위험한 의사결정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됩니다. Very interesting. 정말 흥미롭네요. Please tell us. 좀 더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더 많이 뭐뭐에 관하여 관계에 관하여 그들의 뇌, 10대들의 뇌와 그들의 의사결정 사이에 어떤 관계에 대해서 더 많이 우리에게 말 좀 해주세요. 여기서 이 well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reason, 어떤 영역이죠. 영역인데 감정을 통제하는 그 영역은 성숙해져요. 즉 발달한다는 거예요. 더 빠르게 뇌의 어떤 부분보다 어떤 뇌의 부분이냐면 도와줘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미리 위험을 감지 즉 평가하도록 도움을 주는 뇌의 어떤 부분보다 더 빠르게 성숙합니다. 다시 한 번요. 감정을 통제하는 그 영역이 성숙합니다. 발달합니다. 더 빠르게 뇌의 어떤 부분보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도와주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생각하는데 미리 생각하고 위험을 평가하도록 도움을 주는 뇌의 그 부분보다 더 빠르게 성숙한다는 거예요. 감정을 통제하는 영역이 여러분이 미리 생각하고 그 위험을 평가하도록 도와주는 뇌의 일부분 어떤 부분보다 더 빠르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감정에 앞선다는 거죠. 이 내용 잘 파악해보세요. 그러므로 10대들은 의존합니다. 그 영역에 크게 그 영역이 뭐예요? 감정을 통제하는 그 영역. 그런데 이 앞문장 전체는 의미합니다. 대절 전체를 그들이 10대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더 뭐뭐보다 감정과 본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뭐보다? 이성보다. 언제? 의사결정을 할 때. 됐죠? 그러므로 10대들은 그것 즉 감정을 통제하는 그 영역에 크게 의존을 하는데 이 말, 앞문장 전체의 사실은 의미하는 것입니다. 10대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 더 많이 감정과 본능에 의해서 뭐뭐보다? 이성보다. 의사결정을 할 때. 다시 말해서 10대들은 일반적으로 보통 are not inclined to consider.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be inclined to 동사원형은 뭐 뭐 하는 경향이 있다던데 are not inclined to니까 뭐 뭐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모든 결과들을. 그들의 행동의 모든 cons, cons, consist, 결과들을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make choices, 선택을 한다는 거죠. end of ing는 결국 뭐 뭐 하게 되는 선택. 그들이 결국 후회하게 되는 그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so, 그러면, 그렇다면 당신이 말씀하고 있는 것, 즉, 박사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이군요. 대절 전체군요. 10대들이 뭐 뭐 할 것 같다. be likely to be 정사. 뭐 뭐 할 것 같다. make choices. 선택을 할 것 같군요. 뭐 뭐의 기초한 선택. 그들의 감정에 기초한 선택들을 하게 될 거라는 거군요. 뭐 뭐 때문에 그들의 뇌가 are not fully, 완전히 developed,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절 전체군요. 10대들이 더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들의 감정에 기반을 둔 선택. 왜냐하면 그들의 뇌가 완전히 발달되지, 완전히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이야기 전체가 아닙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10대들의 뇌는요. 또한 겪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중요한 변화들을 겪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들의 뇌는 끊임없이 신원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에요. 즉, 찾아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제거하고 있는 중이에요. b 플러스 ing, b 플러스 ing. 진행형입니다. 어떤 약한 연결고리들은. 뉴런들 사이에. 있는 어떤 약한 연결고리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끊임없이 제거하고 있는 중이래요. 예를 들어서 만일 10대가. 독서를 하고 있지 않다면. aren't reading, aren't doing. 실험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aren't solving problems.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다면. b 플러스 ing, b 플러스 ing, b 플러스 ing, b 플러스 ing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를 하고 있지 않거나. aren't doing 하고 있지 않거나. 실험을 하고 있지 않거나. aren't solving 해결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게 되면. 그렇게 되면 뇌는 제거하게 될 겁니다. 그 연결고리들을. 어떤 연결고리냐. 관련 있는. 그 활동들. 지금 여기서 reading, doing, solving. 이 문장 전체와 관련된 이 활동들과 관련된 그 연결고리들을 제거해 버릴 거라는 거예요. 무섭죠? 일단 뭐 하면. 그것들이. 그것들은 뭐냐면. the connections that are related to those activities를 가리키는 거예요. 됐죠? 잠깐만요. 두둥. 이 도즈는요. 그렇죠. the connections that are related to those activities를 가리키는 거예요. 됐죠? 그런 연결고리가 사라지고 나게 되면. 사라지게 되면. 그들의 뇌는 뭐 하면 하게 될 거죠. 더 많은 에너지를 넣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어디로 만드는데. 다른 연결고리를 강력하게 만드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do you mean that. 당신은 대절 전체를 의미하는 건가요? 박사님 말씀은 대절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활동들인데. 어떤 활동들이냐. 10대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 활동이 꼴짓는다. 형성할 수 있다. 그 방식을. 어떤 방식. 그들의 뇌가 발달하는 그 방식의 방식을 꼴지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시는 거죠. 됐나요? do you mean that. 대절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활동들인데. 10대들이 참여하는 그 활동들이. 그들의 뇌가 발달하는 방식의 방식을 꼴지어준다는 것. 형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시는 거죠. Exactly. 정확합니다. This is why. 그게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활동의 종류들. 10대들이 선택하는 choose two 부정사. 10대들이 참여하기로 선택하는 그 활동의 종류가. 특히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됐죠? 만일 10대가 결정한다면. decide two 부정사. 스포츠를 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리고 decide two 부정사. decide two 부정사. 인스트루먼트. 악기를 배우기로 결심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뇌는 강화시켜줄 거라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를. 반면에 만일 그나 그녀가. 청소년이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잖아요. 만일 그나 그녀가 선택을 한다면. surf the internet. 인터넷을 surfing 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혹은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된다면. 하루 종일. 그렇게 되면 그 연결고리는 대신에 살아남게 될 겁니다. 무섭죠? 아까 위에서는 운동하거나 악기를 배우겠다고 하면. 뇌는 그 연결고리를 강화시키지만. 인터넷 서핑이나 온라인 게임을 하루 종일 한다고 선택을 해버리면. 인터넷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 서핑이나 온라인 게임을 하는데. 연결고리가 더 강해지겠죠. 요거는 이제 좀 외우세요.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머머 하면 할수록 더 머머 하다 이런 뜻이죠. 10대들이 노력하다라고 정리하세요. 이 워크는. 10대들이 노력을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머머 하는데. 꼴 짓는데. 형성하는데.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데. 10대들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강해진다는 거죠. 그러한 연결고리가. will be. 비동사의 형용사가 된 건데. 더 강화가 될 겁니다. 그 연결고리. 그들의 뇌 안에서의 그 연결고리가. will be. 머머 하게 될 건데. 더 강하게 될 겁니다. 10대들이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데에 노력을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들의 뇌에 그러한 연결고리가 더 강력해지게 될 겁니다. 더 강력해지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Do you have 가지고 있나요? 어떤 최종적인 코멘트. 즉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의 시청자들을 위해서. 만일 우리가 본다면. view a as b. a를 b로 간주하다. 또는 보다 이거예요. 청소년기를 단순히 성숙해져가는 과정으로 보게 된다면. 만일 우리가 이 청소년 시기를 단순히 단순히 성숙해져가는 과정으로써 보게 되면. 간주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리지이지. 쉽습니다. 디스미스는 간과하다. 뭐 이렇게. 치부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지나쳐버리다. 묵살하다. 그것을. 그렇죠. 청소년기를 묵살해버리기 쉽습니다. 머머로써. 지나가는 그냥 단계라고. 됐죠? 그러나 우리는 바라보면 안됩니다. 그 변화를. 일어나는 변화죠. 10대들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를 바라보면 안된대요. 오직 뭐뭐라는 관점에서. 성숙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요. 우리는 오직 성숙이라는 관점에서. 10대들의 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변화들을 바라보면 안됩니다. 어들러선스. 청소년기는 또한. 이즈 피어리오드. 시기에요. 어떤 시기냐. 왼으로 보충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의미심장한 변화들. 즉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인던 브레인이니까. 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변화들이 무엇이냐. 관계대명사가 설명을 한 겁니다. 이렇게 좀 멀리서 설명을 하고 있죠. 헬프, 목적어, 동사원형 또는 투부정사. 둘 다 됩니다. 그래서 툴을 써도 돼요.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도록 도와주는. 다시 한번요. 새로운 능력들이 나타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시기가 뇌 속에서 일어나는 바로 그 시기라는 거예요. 청소년기가. 좀 중요하죠. 이 문장 중요하겠죠.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청소년기는. not a but b. a가 아니라 but b. b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청소년기는 스테이지, 단계. 단순히 to get through, 통과해버리는 단계. 즉 단순히 지나치는 단계. 단순히 거쳐가야 되는 단계가 아니라 중요한 단계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단계. 됐죠? 이 사람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단계라는 거예요. 이 단계를 공간적인 개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웨어를 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10대들이 발달시킬 수 있어요. 많은 자질과 능력을.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꼴지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단계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청소년기는 단순히 겪는, 지나가버리는 단계가 아니라 그들이 많은 자질과 능력을 발달시키고 그들의 미래를 꼴지어줄 수 있는 사람의 삶 속에서,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문장도 중요하죠. 외우셔야 돼요.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통찰력의 클락슨 박사님. 우리는 희망합니다. 대절 전체를 정보가, 당신이 공유해 주신 그 정보, 박사님이 공유해 주신 그 정보가 도움을 주기를 우리의 시청자들, 집에 있는 우리의 시청자들이 만들다. 선택을,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In the future, 미래. 여기서 이제 헬프, 목적어, 목적어, 동사원형, 또는 투부정사 되니까 이 형태를 파악하셔야 돼요. 우리는 희망합니다. 박사님이 공유해 주신 그 정보가 도움이 되기를 우리의 집에 있는 시청자들이 만들도록,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In the future, 미래. That's it. 오늘까지 여기까지입니다. For the Dr. Brain Show tonight. 오늘 Dr. Brain Show tonight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Good night 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들, 이 내용은 최대한 한 5번에서 10번까지를 반복하셔서 이 내용이 여러분 머릿속에 3분 안에, 쫙 또는 좀 더 2분 안에 이 내용이 쫙 파노라마처럼 나올 정도로 복습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으셨어요.